지금 수업 분위기 어떤가요? 아이들이 집중 잘하고 있나요? 신학기 수업이 힘들진 않으신가요? 신학기 수업 분위기 만들기 지금 제대로 시작하면 1년이 행복해져요 그 방법은 라이브 클래스에서 확인하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선생님이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선생님은 없다 안녕하세요 알쌤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업 분위기 만들기 아이와 영어 시간 신뢰다지기 덤으로 따라오는 원장님, 부모님의 무한 신뢰 속에서 수업하고 싶으신가요? 이 세 가지를 만드는 밀당 전략 지금 시작하세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손류의 노래는 저리, 가라 스피킹, 리스닝까지 학습이 되게 하는 활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선생님이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선생님은 없다 세미나 강좌 아이샘이 알려드립니다 아이샘의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수업 분위기 형성, 주의 집중, 손류의 노래, 단어 카드와 교구 활용 활동 그리고 워크북 수업 노하우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아이샘의 세미나에서 그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아이샘의 세미나 강좌 une 강좌 marino